그 다음 화장실 갔다가 정환이 뭐해요? 아니 이거 안해요. 그럼 뭐해요? 뭐해요? 화장실 갔다가 응.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? 뭐 먹어요. 그럼 밥 먹어요. 밥 안 먹고 뭐해요? 젤리랑 가루 응. 이거 비타민 먹어요? 네. 아 그렇구나. 아 젤리 아침부터 젤리 먹어요? 그리고 머리 빗어요? 정환이 이야기 해줄까요? 타임 포 브랙퍼스트. 타임 포 브랙퍼스트.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세수해요? 아니요. 여기 정환이가 세수한다고 해줬는데? 세수 안해요. 그럼 뭐해요? what do you do? 그냥 응. 브러쉬어 티? 뭐 먹고 놀아요 그냥. 그냥 놀아요? 어린이집 할 때요. 아니요. 밥 먹고 뭐해요? what do you do? 놀아요 그냥. 아 그냥 놀아요? 양치도 안 하고요? 네. 그럼 이빨 썩을 텐데요? 네. 양치. 네. 엄마는 밥 못 먹었잖아요. 그러면 양치를 못 하죠. 아니 정환이요. 정환이 양치 안 해요? 아침에 밥 먹고? 아침에 밥 먹고? 아침에 치우. 오케이. 네. what do you do? 그 다음 뭐예요? 이거. 세수예요. wash my face. wash my face. wash my face. wash my face. face. and what do you do next? 그 다음? brush my hair. wash my face. and 그 다음? 티셔츠 입어요? 네. put on my put on my shirt. shirt. 그럼 언제 일어나지? 정환이는 아직 안 일어났네. 언제 일어나지? 이제. 이제 일어나요? 다 하고 나서? time to get up. time to get up. 오케이. 츄츄. 기차 완성. 츄츄. 정환이 기차가 갑니다. 츄츄. 어 어